안녕하세요 스티범브 동생들의 애슐리, 치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저희가 오늘 날씨도 너무 추운데 나와서 촬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네, 2029년 포트무디에 들어오는 인넷 디스트릭트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저희가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인넷 디스트릭트 이미까지 많이 익숙하실 거지만 빠르게 시작합니다. 5분! 핵심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사죠. 개발사가 바로 웨스트그룹.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웨스트그룹은 대단지 마스터 플랜을 많이 기획하는 그런 개발사죠. 네, 그래서 지금 밴쿠버의 리버 디스트릭, 서리에도 세백 디스트릭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에스 미스터의 루어리 디스트릭은 다양한 마스터 플랜을 개발하고 있는 대형 개발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인넷 디스트릭트가 들어오는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네, 아이오코로드와 바넷 하이웨이의 북동쪽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무려 규모가 15에이커라고 하더라고요. 와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15에이커는 중앙에 2.5에이커 상당의 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추후에 이 C.O. 포트무디에 기증이 된다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마스터 플랜은 총 9개의 콘도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하이라이즈 콘도 6동, 로우라이즈 콘도 3동 추가로 오피스 빌딩까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총 4개의 페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페이스, 마켓 플레이어는 총 2동의 타워, 그리고 오피스 빌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고요, 11만 5천 스컬피 상당의 오피스와 리테일 공간이 들어온다고 하고 페이즈 1에만 이 커머셜 공간들이 들어오다고 합니다. 네, 페이즈 1의 북쪽 빌딩은 총 27층, 299세대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남쪽 빌딩은 31층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 남쪽으로는 6층짜리 오피스 빌딩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피스 빌딩에는 거의 만스케어 상당의 데이케어가 3층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와우, 데이케어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또 이런 애기들, 저는 좋은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이 어메니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 마켓 스퀘어 1, 북쪽 파워에는 3층, 7층, 그리고 27층에 어메니티 시설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7층에 스카이 정지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남쪽 빌딩에는 인넷 디스트릭트 입주민들께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2층짜리 더웰이라는 어메니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실 제가 렌더링만 봤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수영장은 기본이고 아이스링크까지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이스링크 역시 캐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넷 스마이 트랜스테이션에서 인넷 디스트릭트 단지까지 도보러 가실 수 있게 보행자를 위한 스카이 롱트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 좋죠. 단지 안으로 어떻게? 그럼요. 무엇보다 인넷 디스트릭 단지가 더 기대가 되는 건 이미 포트무지에 대단지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 인넷 디스트릭트 동쪽에 폴리곤이 또 다른 러스터 플랜을 승인받은 상태인데요. 맞습니다. 이건 언니를 얘기하면 이 인넷 디스트릭트 까지는 포트무지,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는 코키풀랑이라서 다른 시이지만 같은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넷 디스트릭 근처에 이 포트무지 개발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에는 중요한 가격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는 40만불 중반부터, 1베드룸은 40만불 중반부터, 주니어 2베드룸은 60만불 중반부터, 주니어 3베드룸은 90만불 초반부터 시작합니다. 디파지트는 총 15% 납부하시게 되고요. 계약하실 때 담불, 7일 이내에 5%, 그로부터 6개월 후에 2.5%, 내년 8월 31일까지 2.5%, 마지막으로 2026년 중순에 나머지 5%를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네, 스튜디오를 제외한 모든 유닛에는 파킹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EV 파킹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5,000불을 내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할시적인 프로모션으로 4,000불 상당의 스토리지 락커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15,000불 상당의 펄치스 인센티브 혜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후 개발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매비가 발생하는데요. 전매비가 단 1,000불, 이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워킹이 돌아온 퀴즈타임! 인렛 디스트릭트는 어느 도로와 어느 도로가 만나는 부점에 들어올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마구하고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 인터넷스 기프트카드 10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인렛 디스트릭트에 대한 5분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편에는 저희가 플로우팬, 그리고 이 동네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을 나눠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렛 디스트릭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778-903-8949 벤쿠버 부동산 8949 연락 주시면 내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